점박이를 도와주러 출동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 점박이에게 긴급 연락이 왔다. 출동이다! 미리 특공대! 하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그들이... 서둘러 점박이를 만나야 한다. 지금은 길을 잃었지만, 어서 이 미로를 빠져나가서 점박이를 도와 뮤지컬을 완성해야 한다. 힘을 내자! 미리 특공대! 여기가 어디야? 나 묵은 것 같아.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있잖아. 걱정 말라고! 응! 아무것도 없어. 다 도망갔을 거야. 괜찮아? 예림아! 아, 맥스 진짜? 어? 어? 아, 맥스 이럴 거야? 아유, 맥스 겁쟁이! 왜? 아니, 맥스도 무서워서 그랬잖아. 아니야, 진짜 넘어졌어.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 예림아. 걱정 마. 아, 공석이! 뭐야? 저쪽이야! 맥스, 다녀와봐. 오케이! 내가 먼저 살펴볼게. 맥스... 어? 출. 컷! 음, 역시. 잘부탁해. 예림아. 엑스 파워. 탔. 조심해 맥스 금방 따라갈게 뭔가... 이상한데? 오지마! 오지마! 가보자! 맥스! 무슨 일이야? 맥스! 어딨어? 당한 거야? 맥스는 그래? 맥스가 없어서 그래 맥스 장관이 한찍 남아있어 큰일인데? 거대한 기운의 흔적이 느껴져 그럼 바로 잘 지냈지? 오랜만이야 여서 여전히 동안이네 안녕 점박아 이름이 뭐야? 친구 점박이야 점박이? 점박이? 점박이구나 귀여워 완전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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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빵이 짓이야 뭐라고? 얼빵이 일당이 맥스와 우리를 모두 인질로 삼았어 서둘러 서둘러 점박아 길을 안내해줘 쉿 조용히 따라와 흐흑 헤엑 흐흑 흐흑 이 녀석 생각보다 쎄군 흐흑 흐흑 흐흐흑 흡흑 흐흑 흐흑 흑 흐흑 흑 흑 흑 닫아라!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얼빵이 녀석 역시 넌 내 상대가 안 된다고! 방심했다! 미니특공대 미안해 마지막으로 힘을 내줘 으악! 으악! 우와! 잘한다! 미니특공대 만만치 않은군! 힘내! 우리 풀어줘! 살려줘! 풀어줘! 풀어줘! 하지만! 우리 대장님이 이길거야! 하하 너희가 지는건 시간 문제다! 고마워 얘들아 결국 내가 이기겠지만 시간은 금! 승부를 담판질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하지 게임에서 이기면 맥스를 풀어주고 점박이 뮤지컬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도와주지 뭐라고? 단, 게임에서 진다면 너희들 모두 영원한 내 포로가 될 것이야 무슨 소리야? 뭐? 나도 몰라 게임의 진행을 위해 진행자 한 명을 세우지 너, 나가서 맛깔스럽게 진행해봐 저, 저요? 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텐션을 올리란 말이야 텐션을 텐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텐션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네, 여러분 오늘 경기는 미니특공대팀과 공룡연합팀의 경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번 경기에 부득이하게 공룡연합팀의 발톱이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정한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스타트! 네, 첫 번째 댄스 대결 공룡팀의 단체 군무입니다 파랑이 공격 들어갔습니다 까딱, 까딱 까딱 네, 막내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자, 발톱이 각기 댄스인가요? 아, 저러다 목이 부러지겠는데요 자, 세미 아, 좋습니다 사방팔방 휘젓는 춤 아, 토끼춤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볼트 깡총깡총 디스코 스타일 같습니다 아, 역시 루시 자, 360도 회전 아, 정말 이쁘게 흔들흔들 네, 다음은 수정입니다 정말 깜찍하죠 아, 좋습니다 이쁜 마무리 다음은 아라 네, 너너너 춤 왔다갔다 정말 귀엽습니다 자, 다음은 예림 자, 자세 점수 아주 좋습니다 마무리까지 퍼펙트 아, 얼빵이 갑자기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아, 직접 춤을 추려나 본데요 아, 이거 뭐죠? 뭐죠? 네, 좋습니다 자, 2배속 댄스 감상하시죠 아, 격렬합니다 어? 맥스 지금 뭐하는 거죠? 어? 설마 로프를 끊으려고 하는 건가요? 맥스! 로프를 끊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맥스가 로프를 끊고 게임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고마워 자, 가자! 네, 다음은 맥스입니다 자, 해방의 기쁨인가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루도 좋구요 네, 좋아요 좋아요 찌르고 찌르고 자, 갑니다 다음은 미니특공대와 전박이의 콜라보 댄스 하, 둘, 하, 둘 아, 정말 찹쌀떡 궁합입니다 네, 미니특공대의 승리입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 먼저 미니특공대 화이팅 자, 받으라고 오, 안 되겠다 자, 반칙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미니특공대 여기까지입니다 5, 6, 7, 8 극장에 가면 칼도 있고 극장에 가면 칼도 있고 파랑이도 있고 극장에 가면 칼도 있고 파랑이도 있고 막내도 있고 극장에 가면 칼도 있고 맨날 틀려 극장에 가면 맥스도 있고 극장에 가면 맥스도 있고 세미도 있고 극장에 가면 맥스도 있고 세미도 있고 폴트도 있고 폴트도 있고 루시도 있다 성공했습니다 자, 이리로 와 대장 미안해 무너다 언젠가는 이기고 말 거야 공룡 친구들이 함께하는 모험에 함께하고 싶다면? 7월 13일부터 우리 금융 아트홀에서 만나요 만나요 꼭 불어드세요 초대형 뮤지컬로 찾아온대요 여름방학을 제피할 진짜 공룡 뮤지컬 전방위 7월 13일부터 우리 금융 아트홀에서 만나요 그럼